피는 어느 정도 공략하실 생각이십니까? 컨시드 컨시드 게임을 이해 못하시는 거 연습하러 오신 거예요? 명호씨 시합 준비하러 오셔서 돌아다녀고 연습하시는 거예요? 그거 필요 없어 나만 내 분량만 잘 나오면서 자 좋습니다 컨시드 레츠 기릿 타임 와 세다 피칭으로 6.6m 아주 좋죠 이 정도 공략한 게 자 우리 제이 씨 우리 훈이 훈이 명훈씨가 6점 와우 6점 알겠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돼 좋다 오 깎여 맞았어 오 괜찮다 잘 쳐버렸다 아 너무 잘 쳐버렸다 아 너무 잘 쳐버렸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대충 볼 때 한 3, 4,5,5 일단 계산은 나중에 해 보면 되는 거요 좋습니다 우리 너무 잘 했는데 inch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